블랙프라이데이 블랙프라이데이 아마 해외 직구에 관심있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죠? 저도 블랙프라이데이에 맞춰서 그동안 구매하지 못했던 제품들을 많이 구매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명품샵 리본즈에서는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최대 90%까지 할인이 된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가격대별 균일가전과 인기 명품 브랜드 기획전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